안녕하세요. 건대보증인학년 송기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에는 간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비밀을 털어놓아서 후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도한 스킨십 때문에 생긴 제 은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친한 사람에게 친근함과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한 스킨십은 상대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아닌 아저씨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저씨들과 별다른 말 없이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중학생이 거의 없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빠짐없이 수영을 나오다 보니 아저씨들께서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면서 친근하게 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들의 스킨십이 과해지시면서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네 하시면서 어깨 동료를 할 때 그 아저씨의 겨드랑이 털이 어깨에 닿을 때는 선심삼도 느꼈습니다. 아 남자들 스킨십이 이렇게 부쾌한 것이었구나 처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불편한 마음을 아저씨들께 이야기하려 했지만 괜히 아저씨들께서 친근하게 하시는 행동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니까 라는 생각에 대수없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아저씨들의 스킨십을 의식하다 보니 수영을 가는 것도 예전같이 재미있지 않고 오히려 가게 셔티브 존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내 운동도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도 흥미를 해드릴 것 같아 저는 아저씨들께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 결심대로 저는 용기 있게 아저씨들께 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반대로 아저씨들께서는 호탕하게 하하 웃으시면서 그 일을 유쾌하게 넘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들께서는 불편한 스킨십은 잘 하지 않으셨고 친근함을 말로써 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불편한 스킨십보다는 말로써 아저씨들이가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비밀은 마음속에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제 마음속 비밀을 아저씨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그 비밀을 상대에게 터넣는 것이 그 상대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터넣는 비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송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백 학생의 유쾌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은 털어놓고 나면 비밀이 없어지면 내가 혼자 알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허전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아서 수연한기보다는 자기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더 이해하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말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함으로써 이래서 상대가 더 저를 이해하고 저도 그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털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마냥 털어놓는다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 생각해서 그 상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 생각하면 저는 털어놓기보다는 간직하는 쪽이 좋다 생각하고 반대로 제가 아저씨들께 제 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불편한 걸 이야기해서 아저씨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밀이면 털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털어놓고 싶은 게 있는데 홍나물국이 너무 맛이 없거든요.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내한테요? 네. 만약에 아내하고 말을 해서 아내분한테 맞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이 더 글을 듣고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더 맛있어지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저씨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비밀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의 어떤 불편함인데요. 불편함을 우리가 잘 표현하는 걸 사실은 할 줄을 몰라서 우리가 한 왕세자쯤 되면 나만 불편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한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술들이 좀 필요한데 학교나 이런 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구들 간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지금은 본인이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때 말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주제가 아무리 선언은 비밀이지만 그거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비밀을 털어놔서 정말 잘됐다, 불편함이 해소됐다 이런 경험인데요. 혹시 털어놨더니 조금 후회스러웠다. 아까 그 콩나물국이 맛없었다. 이런 것처럼 털어놨더니 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껏은 자기 마음의 고민이나 비밀이나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털어놨을 때 훨씬 더 좋았다. 고백하지 않은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하자면 제가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아저씨가 제 걱정처럼 싫어하시고 더 저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저씨들이 마침 잘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 겨드랑이 털이 닿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겨드랑이 털이 좀 두껍지 않아요. 그렇죠. 부드럽진 않았어. 머리카락 닿는 것보다는 많이 좀 섬뜩했어요. 섬뜩했군요. 그 느낌을 섬뜩했군요.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그게 처음 하고 나서 좀 수영을 한 다음에 좀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까지의 시간보다 또 고민했던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고 아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 수영 못 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도 괜히 아저씨들이 좀 친하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다가 또 아저씨를 보면 또 없어지고 움츠려들고 또 없어지고 그런 느낌. 그러다가 과감하게 결정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과감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 결심대로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좀 겨드랑이 털이나? 뭐 이렇게 좀 어깨동무하고 너무 그게 좀 저한테는 불편한 것 같다.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들이 어? 그래? 하하? 이러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었네요. 굉장히 용감했네요. 굉장히 용감. 그런 비밀 말고 사실은 부모님에게 혹은 뭐 여자친구에게 진짜로 말 못할 비밀도 또 있어요? 여자친구는 없고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런 부모님과의 비밀은 제가 아저씨들하고 아니 아저씨들 부모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해도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 비슷한 또래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학교 친구들 어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10초 동안 그 고민을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번 털어놔라봐라라고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설득이요? 조언? 그렇지. 조언. 어 니네들이 살면서 난 비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알았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백 학생의 재치있고 센스 넘치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송기백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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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